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좀 더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야 기소트입니다 오늘 영화콘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번더 아셨죠? 여러분 전을 따라 하세요 보이고 하하하하 하하하 오하 보기 크리키 조절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걸 괜히 우리 사이 안색해졌잖아 밤을 못 자고 말하지 말걸 괜히 밥 먹다가 같이 할뻔했잖아 누가 맘에 내 애가 그 나의 꿈 사이 생각하고 봄이 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руки 하시죠 좀 더 크게 흘러지 말고 소리 말고 말하지 말고 내 맘 전하지 말고 여보 이 3대 더 잘하실 수 있나요? 내 맘 먼저 연락하면 쉬워 보인가봐 괜히 그 단곰만 맞을 때 내가 시간을 가고 혹시라도 먼저 연락을 했나요? 글끝 가시 둘째 못하고 숨이 난다 내 맘 전하지 말고 내 두 공개가 끝나고 우리의 삶이 있지 생각하고 속이 나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 맘 전하지 말고 날 좋아하지 않아도 내 맘 전처럼 와 그냥 친구 정도만 그래 그 정도로만 어색했지 우리 둘 사이 너무나 싫어 내 친구 정도만 우리나 쉬는 길로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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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를 떠나세요 더 크게 누구 나나 오오오오오App 오오오 invite 오오오 command 한글자막 by 한효정